이거 하고 다음 다음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얄리얄리님 아 나는 어려운 거 하기 싫어요 저는 그냥 쉬운 것만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저는 빡겸 하기 싫어서 마리오 한 건데 마리오가 이렇게 빡센 게임이 처음 하네 아 아 아 으 으 어 난리났어 먹여 같다 꼬라 같고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대득이 으 가던 대로 가고 가봐야 으 으 전기전 뭐야? 킬 없네? 한 칸씩 밖에 올 거야 다 막아 놨어 다 막아놨어요 너무하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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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? 어? 이리 와 어? 미쳤어 어? 잠깐만 저기 여기 치고 올 걸 그랬다 아 어? 세이브까지 어? 어? 별세 없어 아 여기 있었구나 어? 좁은데? 좁은데서? 어떡하라고? 별도 안오나? 어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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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 다 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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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뭐 이래? 더 꼬인거 같은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려가지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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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아 와라 별 별 별 운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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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라 떨어져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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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안온다 큰일났다 으응 으응 오지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아 거기서 오지마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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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갈게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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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말란네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네 아 미쳤다 진짜 저기서 왜 실수를 하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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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어떻게 하라는거지? 우와 저기래? 무한이네 무한 점프 부터 부터 얘를 밟고 그냥 쭉 올라가도 되지 않나? 안되네 어? 이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데? 세이브가 애매한데? 저기에서 세이브가 있어야 되잖아 아 쟤를 이용하는건가? 널 이용하는거구나 널 이용하는거구나 어 그만 따라오지? 어 너무 어렵다 여기다 막아놨겠지 비행선이다 비행선이다 불 나오는 비행선은 아닌데? 걸음 아 그래요? 그렇군요 제가 몰라서 저 피를 밟아야 하는 아 피문이구나 피문 죽어야 되나? 피가 움직여야 돼 피가 움직여 네 매그넘게 꽃이 없는 건가 피문이 있었군요 아 일찍 볼걸 기다리면 나오나? 나오네 아 기다리다가 어 빡센 데 생각보다 죽어 아 저 벌레새끼 벌레새끼야 올라와봐 야 벌레야 운전 운전 똑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면 끝난거 같은데 다시 아까 벌레를 잘 탄거였구나 다시 올게 기다려 다시 올게 기다려 꽃말고 다시 올게 어허 으 으 으 못가 절대 못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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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errors me 아 orange 으 이렇다 이거 산다 그 7 복수하네 이거 오래 걸리는데? 이럴줄 알았어요 16층 까지 있어요? 시작했으면 끝까지 사야되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적이 몇번 없습니다 자러가자는 이상 벌레 빨리와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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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롭습니다 압 으 아 죽읍시다 저기로 올라가야 돼 몇 층인지 구분이 안돼 세이브가 저기 있단 말은 더이상 세이브 없다는 말인데 큰일 났네 중간포인트 3층 이에요 아 너무 낮은 곳에 포인트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층이 남았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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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한 번에 안죽고 쭉쭉 올라가야 편한 내비네 으 으 으 으 으 으 중간중간에 가림막이 있으니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서 죽으면 안돼요. 얘네들 느릿느릿해서.. 어렵진 않은데.. 실수해서 떨어지는게.. 죽어! 죽어! 똑똑! 아.. 아.. 이거 문제입니다.. 벌레가 잘 안따라와.. 그것도 문제야.. 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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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가 계속 실수하네.. 안 맞을려고 계속 그러니까.. 차에 맞고 올라가서.. 에.. 어.. 으.. 는. 왜.. 바보야..? 으.. 왜 들고왔어.. 으.. 에.. 아.. 아.. 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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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없잖아 벌레가 안오네? 온다 에이 컴온 뭐야 막혀있잖아 죽어야 돼 막혀있잖아 야 이것도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겠는데 새로운 층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급했어 그 다음에 죽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 잡지 말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어디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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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2,2,1 나만의 그 장마가 나버리라 죽도쥐 시키 나한테 올 생각 하지마 아까 있었어 잘할 것 같은데 되게 견고하네 헐 그럴수가 피를 가지고 와버렸네 밟으려고 한건데 조합이 이르다 뭐야 없잖아 어 보여야 보여야지 와하하하 와하하하 그냥 가보자 그냥 어 되게 빨라 이거 여기 이렇게 안 빠는데 아 이거 완전 어려움 수준인데 이거 아 이거 완전 어려움 수준인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안잡아 된거 아 아 지금 다음에 죽으니까 못가겠는데 올라가자 아 아 아 아 아 피가 있어 뭐야 피가 있어 오 어? 아 인터 죽어 아 아 으 으 으 으 침대 안 맞고 가야되는데.. 벌레에서.. 벌레가 말을 좀 잘 들어라 아.. 저.. 벌레.. 벌레가.. 벌레가 제일 어려워 벌레가 제일 어려워 벌레가 제일 어려워 아니 벌레가 진짜 어렵네 저거 뭐 밟아도 안 나가지고 아 내가 못 올라가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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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뭐야 이거 아 와 죽던 놈한테 두 방을 당했네 아 아깝다 옆에서 알짱거릴 때 조심했어야 돼 옆에서 알짱거릴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피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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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그래서 이 거기에서 다 먹던 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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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못 밟으면 그냥 죽는거지 그냥 어려운 Conseingt 어렵게 간다 어렵게 간다 슬슬 어렵게 간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저 위해를 못보고 확인해보는데 저기까지 말이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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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못 밟았다 떨어지면 끝이야 안돼 안돼 거기에 아 맞다 거기 통과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아까 보니까 엇박이던데 그냥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던데 너무 힘들어서 그 피 부분에서 약간 그냥 낭떠러진던데 처음 한 상황은 못 깬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계속 해가지고 그 적응이 돼야 되는데 에라이 가라 이 새끼야 더러운 벌레 새끼 뭐야 이 WWE 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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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진짜 아오 c 으 아 어째 좀 졸라 짠 해서 조그만게 막 깔짝깔짝 거리면서 더 이상 버섯이 없어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끝난거죠 뭔가 여기서 못밟으면 다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에서 알짝알짝 거리는 게 불안한데. 꺼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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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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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미쳤다. 미쳤어. 미쳤어. 이럴 거면은 왜 밟고 갔니?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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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것 같은데. 아 뭐야. 뭐야. 뜬금없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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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유. 아유. 진짜 왜야? 이거. 엇박이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마음에 드는게 한없어 다 무시하고 그냥 가자 죽으러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죽으러 어차피 못깁니다 죽으러 갑시다 빨리 죽어야지 가서 빨리 가시받고 죽어야지 여기서 가시를 딱 밟았었고 기대를 하면 안돼 기대를 기대를 하면 안돼 기대를 하면 안됩니다 이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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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를 하면 안돼 아 에 이야.. 어렵다.. 저기서 피 못 밟고 밟으면 또 가시 밟고 그치? 당연하지 기대했던 대로야 이거 주실때 쉽다고 하고 준거 같은데 아닌가? 그냥 주셨나? 아 그 전해백인가? 어..어..왜왜왜 죽어라 하.. 불! 음..음.. 어려워.. 이맵코드야? 이맵코드야? 어..잠시만요 아예 저기있네요 저겁니다 저거에요 이맵코드야? 이맵코드야? 이게 또 곽이 죽어 임마 비행선 타고 올라가고 싶다 구름을 밟아버려 그래 그냥 집어 집어 그냥 집어 그냥 집어 집어 여유롭게 가면 안녕 안녕 아까 보니까 여기서 어렵던데 이게 말이 돼 한 대 맞아야 되던데 너무 어려워 단풍이다 단풍 줬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건데 아 와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셔서 감사합니다 못 깨는 줄 알았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셔서 제가 다 감사합니다 아